인천 시민들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그런 아지트입니다. 문화생활, 생활문화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지트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노래와 악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셔서 같이 친구분들, 지인분들 모시고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6평의 공간에 룸 5개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시간만 되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아직 재정이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용자들이 많아서 재정 자립을 일으켜서 누구든지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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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